오늘은 로블록스 하는 날 아침부터 켜졌죠 열정 그 열정 엄청나게 잘 전해졌습니다 로블록스 혹시 추천하는 게임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그거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많이 없기 때문에 무슨 게임을 해야할지 패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투팅이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자 원래 어제 하려고 했던 방송이었는데 어제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집안에 그것 때문에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방송을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무도 안계시기 때문에 이때 뭐 게임해도 되지 솔직히 어 살인자 생존 이거 한번 해봐야지 혼자서 같이 하실 분 혹시 계신 건 아니죠 어 금강님 고아 안녕하세용 어 누가 응원했는데 욕했나봐 뭐야 내가 살인자야 아닌데 전에 추천했었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저 기념 구경하고 있죠 이번에 시청자분들이 안계실 때에 고스티나리의 진짜 실력은 어느정도인가 라고 했는데 고스티나리께서 체험에 입장했다고 합니다 반전이네요 맞아요 들어오세요 어차피 보는거니까 안녕하세요 여기에 지금 고스티나리와 나리고스티저저키는 고스티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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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티나리에 뭔소리 하세요 아 디코에서 뭐하던 놀다왔어요 이 고스티나리 이게 그 스트리머는 빛이 난다 빛이 난다고 했더니만 이렇게 빛이 나죠 음 나쁘지 않구만 고스티나리 너랑 거래를 하러 왔는데 현님 국가에서는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데요 젠장 한국에서는 거래가 안되나봐요 음 고스티나리 역시 빛이 나지 그러니까 젠과 그거 비슷한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저기 혼자서 놀고 계셨던 분이 후투티투티님이셨구나 오늘 다들 바쁘신가봐 디코에 보통 한 8분 이렇게 놀고 계시는데 안 계셔가지고 아 화면 공유해서 그림 그리셨죠 오오오 멋진데 요즘 방학시기인데 제가 없어서 뭔 소리야 뭐야 아주 올바른 시간을 잃어놨구만 얼른 들어와서 같이해요 사람 많아지면 디코 목소리 킬 수 있도록 할테니까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스나리 이 스트리머는 빛이 나지 한번 볼까? I M 슈트 리버 고스나리 유튜버라고 할까? 유튜버 유튜버 하지마 어차피 관심이 없기 때문에 I am 마지막주 왜요? 방금 마지막주 망한거 같은데 왜왜왜 아니 방학 마지막주는 아니잖아요 이제 방학 시즌 아니에요? 광고해야지 아 아 이거는 안되는구나 어어 오케이 엘린크니 출제가 안녕하세용 와 신청한 사람들 불러서 지리산 둘레끼 삼박살 젠장 그 TV에서 그 뭐냐 그 뭐죠 그 뭐지 그 뭐냐 그 있잖아요 저기 산에 사시는 분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 거 뭐라 그래 그거 아니 누구야 이쁘잖아 예술 중학교 아 예술 오 어떻게 그 예술로 고씨나리 그 능력으로 고씨나리 펜하트 하나 그려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자 아직 좀 인원 모이면은 그때 디코 초대하도록 할게요 예 지금은 아니에요 깜짝이야 뭐야 이제 살려달라 오 깜짝이야 미술과 이제 노력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아 진짜요 나는 마법고 나올 때까지 안 할 건데 가방 리마스 아 대게 철차크 저러다가 먼저 죽지 5코인 뭔지 모르겠는데 5코인 얻었어 도망가야 돼 일단 도망가야 돼 아니지 오 깜짝이야 아주 좋아요 한번도 안당했어요 지금 아 벌써 당했어 고씨나리가 생존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맨 아 하여튼 바로 차라라는 센스 이 정도는 바로 차라나야지 이쪽으로 못 쏟는구나 4개가 적지 않은 그래요 근데 뭐 하긴 노리미트면은 뭐 어쨌든 저기 그 뭐냐 미션 맵을 8명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좋긴 좋지 다이져브 간바레 아리가또 어 이거 어떻게 앉았지 아 이거다 아 내가 이거 일본어 못쓰냐 아리 가 도 유 주 헤헤 헤헤 누가 총을 쏘나요 누가 총을 쏘요 뭐 이거는 뭐 충분히 버텼죠 뭐 버텼다고 봐도 무방하죠 야 어 깜짝이야 놀랬네 나는 팽존을 해야 된다 그럼 어 깜짝이야 뭐 놀랄어 뭐 뭐 뭐 놀랄어 뭐 뭐 놀랬다 뭐 철의 신장을 가진 곱씨날도 놀랬어 와 와 혹시 설마 인원이 꽉 차서 못 들어오시는 건 아니죠 쪼리라니요 곱씨날이 안좋읍니다 이런거 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아임 곱씨날이 하하 놀란 이유 곱씨날이 놀랬어 아 그래요 뭐라구요 엄지님 언제 들어왔어 엄지님 어딨어 엄지님 어딨어 엄지님 어딨어 봐봐요 자 저를 보고 계신 분은 이쪽으로 오시지요 와봐요 저를 아시는 분은 네 기적의 시야 아니 어디 있는데 샨들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반송을 질반용합니다 고스와 나리를 합치면 고스는 아 여기 엄지님하고 다 있구나 혹시 이러리 꽉 차가지고 못들어오시는 분이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좀 더 재밌는 게임 있으시면은 말씀하세요 뭐야 엄지님이잖아 엄지님은 절대 잡히면 안되지 내가 또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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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기 지킴이 고스나리 엄지님한테 잡을 잡힐 수는 없다 엄지님한테 잡힐 수는 없다 과연 그럴까요 그럼요 킬러 이스 힐 더 킬러 이스 힐 설마 방풀 하시겠소 우리 천하의 엄지님이 고스나리 죽이겠다고 방풀 하시겠소 치사하게 갑시다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 이 스트리머가 여러분을 치사하게 가르쳤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치사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무슨소리에요 금강님 왜 고스나리가 죽어도 마땅해요 큰일남 왜요 한명도 못잡음 물 마시면서 뭐 한명도 있구만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운동했고 이제 그 피아 지방이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살이 잘 안빠지니까 얼굴 살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 곤방와 인사나 해볼까 곤 방 와 과연 아まあ 왤왤왜왤 와 까 잠깐 잠깐 이거 어떻게 어떻게 끝에 오케 아 아이 ㅋ 아 아이캔 inflammatory 아 빨 빼 배 뻗 아 주눈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이 캔 슬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냈어요 주눈님 보고 싶었잖아요 아 무리하지마요 이미 우리 엘링크님이라는 아주 고마우신 분이 후원열차까지 한번 열어주신 상태예요 후원열차를 처음 봤어 트위치를 가야되는데 디코를 가는 디코를 가는거죠 지금 뭐 참여자가 한 여섯분 이상 되면은 바로 디코 들어가서 같이 대화하면서 하죠 잠깐 선풍기 좀 가져올게요 어차피 못찾을테니까 선풍기 정도 가져올게요 자 팔로워는 한명 줄었네 유튜브 주눈님 구독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이건 뭐 게임이 루즈에서 뭐 고시나니 뭐 혼자서 가만히 있어도 뭐 충분히 이기겠네요 엄지님 실력이 많이 죽었네 아니면 자다 아직 덜 깨신건가 잠이 이렇게 지금 뭐냐 말을 이렇게 안할 때 이렇게 해야 말하면은 선선선선선 이러지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얼른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얼른 해야돼 뭔소리에요 원래 이런 게임이거든요 예 원래 이런 게임이에요 가자 가자 달릴 수 없잖아 이거 오 폰 거치대 샀다 오 멋있는데 rà 으우 와 깜짝이야 어어 흐헣 흐헤헏허허헉 흐허허허헤헴 wenig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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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nước 아이애 코리안 페이머스 디리오 스트리머 고스나리 아 살리 아 그렇구나 If you like my 블로그 캐스트 플리즈 사스크라이 마이 유튜브 채널 유튜브 링크 한 번 띄워주시고요 아 한 번 해볼까 살리러 오는 족족 죽여서 이야 머리 좀 쎄셨는데 역시 글씨가 청이구만 아주 좋습니다 혹시 추천하는 게임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이요 왜 가방님 부계정으로 들어왔어요 부계정 후원하시려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후원은 무슨 얘기야 아니에요 후원하셔야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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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카트 카트라이더는 하다가 고인물 게임이어가지고 안했고 그 로브를 로브를 안해서 로브를 안해서 로브를 안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브를 안해서 여러분 좋아 화장실에 숨는 거야 이 완전 완전 중요한 뭐야 근데 왜 안 들어가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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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아 이거 화장실이 아니었구나 젠장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 같아 있어 아 젠장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스나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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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팔로우 하시는 골스나리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을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골스나리의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리액션 맞지 골스나리 앞으로 대형 스팀 오 깜짝이야 누구야 깜짝이야 와 좀비인 줄 알았네 안녕하세요 양념 후라이드 치킨님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먹고 싶어지잖아요 아이디가 너무 합리적이신데 방금 전에 어 샐러드 먹고 운동한 골스나리인데 닉네임이 너무 합리적이셔 젠장 그러니까요 더러울 것 같은 게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공겜도 가능합니다 골스나리 보셨죠 철의 심장 심장이 두개 심장이 두개인 사나입니다 한쪽 심장이 놀래도 다른 한쪽 심장이 놀라지 않기 때문에 골스나리가 놀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 아 진축 가능한거에요 같이 하실 수도 있어요 들어오셔서 같이 하셔도 돼요 심심하시면은 디코 이제 골스나리 방송 안하는 날 디코 하셔가지고 디코에서 뭐 이것저것 게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스트리머 지망생이신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네 이 방송 잘 놀러오셨습니다 방송이 있을 때도 재미있고 방송이 없을 때도 재미있는 방송 오 잠깐만 잠깐만 자 예 절대 놀라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소리만 지른거지 놀란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위 심장이 두개를 가진 사나이라니까요 제가 어떻게 놀라겠습니까 놀랄 수가 없어요 놀랄 수가 없다니까 심장 아니 모의 인정이에요 모의 소리 심장이 두개라니까요 한쪽 심장이 놀라지 않기 때문에 설마 이거 잡히겠어 잡히지 않아 봐봐요 자 이제 그냥 지나갑니다 왔어요 왔어요 이제 이 사람 왔어요 근데 잡을 수 있을까? 못잡아 나 여기 있는데 못찾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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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여기 있는데 못찾겠지? 아 알겠습니다 주눈님 자주 놀라와줘요 감사합니다 옵스칸님 고아 안녕하세요 물줄고 나리에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아니 제가 어떻게 겁을 낸 적이 없어요 공포게임 가장 무서운 거 추천 좀 해줘봐요 네 한번 해보게 아니 고스누라리가 심장이 두개라니까 지금 한성렉맨 25연승주 우와 좋은데 쩌는데 고란이 먼저 잡는다라뇨 무슨 뜻이에요 친구 추가하면 말씀해주세요 바로 친구 추가 수락해드릴게요 나리고스에요 나리고스 뭐지 되게 되게 멋진데 자 왔지만 못잡아 왔지만 못잡아 리기 뭐죠 침추해드림 가득찼잖아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판 끝나고 나서 방을 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은 방 이제 다같이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스누라리가 진행하는 방송이 돼야 돼 이제 디콜을 키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고스누라리는 스트리머인데 조용히 있을 수 밖에 없어 맞는데 일부러 안킨 겁니다 자 살려주고 그렇지 나는 이미 자연과 자연과 의심 동체가 됐어 디콜 대기중이래 젠장 자 대기만 하세요 모든 쫄보다리예요 고스누라리가 놀라는 적이 없다니까요 심장이 더블 아이 해브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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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맞나? 하트가 이거 맞나? 하아트 하아 아 하아트 이거 맞겠지? 하트 맞죠? 하트 이거 맞나? 아이 아이 해브 두번째 아니 심장이 영어로 뭔데 오오오오오 어우 어우 깜짝이야 어 어 어 어 심장이 아니 아니지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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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다시 만들게요 자 방 다시 만들게요 꽉 찼다고 하니까 방 이거 현인자 이거 재밌죠 뭐야 어 깨졌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자 왜 불섭 있는데 이마타 기다려봐요 됐어 좋아 아 됐어 좋아요 자 만 아이고 이건 이제 잠깐 친구 추가 하셨어요 혹시 오신분 친구 추가 하셨나요 하셨는거 같은데 들어가겠어요 전체보기 다음에 친구 추가를 다 수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구요 바로 방에 들어가셔 자 가장 적은 방 내가 방을 만들 수 있죠 없나요 없나요 없으면 없는 방으로 들어가면 돼 없으면 없는 방으로 들어가면 돼 You only have a heartful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아니에요 자 다같이 들어와서 재미있게 즐길 준비 되셨으면 들어오시고 이거 끝나고 나서 쟁가라든가 이것저것 많이 할거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 혹시 저기 로블러스에서 내가 이 게임을 꼭 이스트림한테 추천하고 싶다 하시는거 있으면 꼭 말씀해주세요 꼭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좀 맹세한게 있어가지고 풀영상 뿐만이 아니고 풀영상 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요약영상 써머리 영상까지 같이 올릴거기 때문에 한 번 올렸는데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주셨더라구요 권한 응? 뭔 권한 권한이 없다고요? 젠장 그럼 나가야되잖아 내가 만들 수가 없잖아 이거 젠장 내가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젠장 이거 진짜 오름차순 어 4명 4명 있는데 참가하겠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야 나 뭔가 바로 시작한거 같은데 난데? 나 들어오자마자 아니잖아 이 사람은 나 아닌데? 얘는 나 아니야 아니 나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가진 사람이 있어 잠깐만 난 고스날이구나 참 나 맞구나 나 맞네 나 맞네 나였구나 나였네 안녕 아니 뭐야 깜짝이야 놀래야 어떻게 된거야 나 왜 캐릭터가 이렇게 바뀌었어 아 살인자 스킨이에요 아 그래요? 킬러 이시히에 자 어디있을까 어디있을까 잡아볼까 어디있네 아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일루와 일루와 도망간대 없지 도망간대 없지 됐고 자 살리러 올텐데 안녕 서버 사용량이 많다니 이름 뭔소리야 서버 사용량이 많다는게 자 아무나 살려봐 아무나 살려봐 자 난 널 더이상 쫓지 않아 뭐지 이게 동전이 뭐야 뭐지 에? 에? 뭐야 나 뭐 뭐했길래 30코인이나 얻었어 자리가 없다는거죠 아 그렇구만 아 내가 방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돈이 덜어가지고 알므로 우리 젠가 할래요? 젠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어 좋아요 아 이것도 제가 원래 원래 철량한 스트리머를 유명해가지고 사람 잘 못죽여요 예 제가 원래 사람 잘 잘 못죽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제가 사람을 보면은 잘 못죽여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마음이 약해서 제가 사람 봐도 못죽여요 진짜 나는 못들어가잖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뭐지 도대체 길이 어디야 못들어가고 도대체 어딨는가 아하 올라갈 수 있구만 아니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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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려가고 싶어 어 그래 이쪽으로 올라가야지 그렇지 볼까 아 근데 어디갔냐 왜 이렇게 잘 숨어 네 네 자 2층으로 올라왔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그게 안 보여 이거 뭐 쓰는 거 있지 않아 막 위치 같은 거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거 없나 내가 이걸 처음 해봐가지고 살인자는 뭐 쓰나디 진짜 마음 약해가지고 사람만 나도 죽이질 못해요 뭐야 왜 떨어진 거야 아 사람을 만나야 증명을 하지 1분 전에 떴어요 아 1분 전에 뜬다고 아 그렇구만 근데 왜 이렇게 잘듯 잘 쓰시는 거야 근데 이거 2층에 있는 거야 1층에 있는 거야 도대체 야 이거 혼자서 하는 거는 약간 무리수 있다 뛰지도 못하잖아 아 진짜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뭐야 왜 한 명밖에 없어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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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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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일로와 자 제가 사람 보면은 마음 약해지 못 죽여요 봐봐요 마음 약해지 못 죽이잖아요 마음 약해지 못 죽여요 으아악 하하하하 일로와라 일로와라 하하하하 맞어 제가 마음이 너무 약해요 예 마음이 너무 약해요 아 어떡해 내가 살인을 할 수 있겠어 아 나리고스 이거 보이잖아요 나리고스 아니에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앤비치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훌륭한 대화수단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시도하고자 그래서 한 거지 훌륭한 대화수단이었습니다 이거 한 몇 판만 한 몇 판만 더 하고 젠가 하죠 젠가는 방 만들 수 있으니까 친추 보냈어요 바로 수락해줘야죠 예 수락했어요 자 바로 수락해줬고요 설마 또 제가 살인자 걸리진 않겠죠 마음이 아파요 제가 제가 어떻게 저기 시청자분을 이렇게 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럴 순 없어 자 이제는 우리 허락할 시간을 가져볼까요 디코 컴온 흐흐흐 업 안녕 자 유튜브 구독하자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셨던 분 오신분 고스나이 구독 누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재밌는 영상 만들 수 있는 고스나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풀영상 써머리 영상 나눠서 올릴 거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구요 배찐님 고아 안녕하세요 쟁가 끝나면 뭐 하실 건가요 추천해주시면 할게요 양념 후라이드 치킨님 예 추천방에 이렇게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젠장 아이디가 아이디가 너무 먹음직스럽잖아 보길래 먹음직스럽다는 거죠 우리 양념 후라이드 치킨 아 아이디 젠장 요즘에 다이어트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안 먹는데 젠장 괜히 갔다 도망쳐 도망쳐 아 왜 못쓰나 빨간색인거 봐 여기 근처에 지금 있어 우리 후라이드 치킨님 무슨 게임 추천하십니까 혹시 추천하실만한 게임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게임 추천 방에 이렇게 보내라 뻔요 저도 게임 추천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재밌는 게임으로 해주세요 언타이틀 복싱 게임 어 복싱 게임 또 액션이면 또 골신 날이지 제가 지금까지 액션 게임을 못해가지고 여러분께 제가 못 드렸었지만 액션 액션하면 또 골신 날이 액션 날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 제가 이제 2년 2년 남짓된 스티머로서 네 3년 전에 액션 날이로 만들까 생각했다가 액션을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보여드린 건 이제 목소리로 하는 리액션뿐 액션 날이 멋지네요 그러나 슬랩 배틀 아 그래요 저기 디코드 있으니까 디코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뭐 대화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목소리 공개 안하고 싶다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스네 방송 없을 때도 디코에서 누군가 방송하시면서 게임 많이 하시니까 꼭 들어와서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디코 들어와주시고 자기 유튜브도 홍보 한번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도 구독 한번씩 눌러줘요 유튜브도 구독 한번씩 눌러줘요 구독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요 1층 나 그냥 몰라 몰라 햄피치님 이거는 좀비국 아니야 이 뭐야 저기 3인층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어이구 사진을 목격했어 봤죠 봐봐요 5코인까지 얻었어 역시 난 갓이야 갓 갓씨나리 역시 난 갓씨나리 갓씨나리 어이구 깜짝이야 저게 저게 그 나린이구나 나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남자 가자 가자 못 가잖아 오라 음 나쁘지 않군 가자 잡았셔 바로 근처야 자 나가기만 하면 이겨 나가기만 하면 이겨 자 나가기만 하면 이겨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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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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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켄 두윗 아이켄 두윗 유캔 아이켄 두윗 아이켄 두윗 오사리 한 켄스 두윗 노웨이 자아 시곤하셨으니라 짝나셔요 좋았소 나는 나갔어 아까비 아까비 게임이 재미가 없네요 아이고 볼 시간이가 너무 이렇게 쉽게 이기는 거 게임이 재미가 없죠 저런 거 보면 이제 곧 복고 청산을 받을 거 같네요 자 혹시 같이 하고 싶은데 못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유나님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누구예요? 젠가 합시다 오케이 이거 끝나고 젠가예요 젠가 만들어 놓을게요 어차피 젠가는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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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가가 이름이 이거다 블록스 엑스 그 드랍스인가 보니 참가 들어오세요 네 자 이거는 21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어서오세요 엄지님 어 나잖아 아 여러분들 아 제가 여러분께 별건 아니고 제가 이세카이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세카이에 괜찮습니다 아 뭐야 언제 들어간거야 이세카이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한 명밖에 없는데요 아래님 빨리 빨리 눌러요 뭘 눌러야되요? 아래 그 아래 발판에다가 버튼을 눌러야되요 아 아 뭐야 끝난거야? 제시간 안에 안 누르면 끝나요 그냥 아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존은 잘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해 화면 공유가 가능하네요 친구 잘 들어오셨어요 양념후라이드치킨님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셨으면 점프 들어오셨으면 점프 아직 안 들어오신거 같은데 저 따라 들어오시면 되는데 아직 친구 추가가 안됐나요? 친구 추가된거 같은데 아 이거 벌써 3분이나 돌아가셨잖아 이런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줘야되는구만 오 잠깐 잠깐 와 죽을뻔했다 뭐야 다들 어디갔어 다들 돌아가셨잖아 다들 돌아가셨잖아 뭐야 고스나리가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거임 사실은 고스나리가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거임 사실은 고스나리가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거임 어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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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런거를 이런거를 한 몇번이나 경험해야되요 쟁가합시다 베이컨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치여 죽습니다 안죽어 어어 하하하 조용히하세요 아니 죽습니다 하니까 죽었잖아요 저 치여 죽는다고 했는데 치여 죽지는 않았잖아요 아 그쵸 아 나 또 걸렸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뭐지 뭐지 그 그 아래 철판 바닥에다가 그 클릭하면 되거든요 그 빨간색 그 뭐가 뜨는데 1번 눌러가지고요 1번 그 1번키 눌러가지고 아 오케이 아 1번키를 눌렀는데 네 거기서요 그 아래 발파에서 누르면 돼요 난 왜 안돼 난 왜 안돼 아니 안 됐어요 됐어요 됐는데 그렇다고 저를 죽이실 필요는 아 된거에요? 아 된거였구나 자 아 좀 경사를 좀 내려야겠구만 이제 알았어 이거 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가세요 자 제가 어디 노리고 있는지 알죠 지금 자 오 봤죠? 이거지 네 지금 깔려 죽었어요 깔려 죽었어요 이런 나는 태양이 아니라 여러분께 아주 좋은걸 줘야되요 여러분께 이세카이에 갈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네 권한이 아니라 강제로 끌려가는거 아니야? 이세카이 이세카이에는 여러분 같은 용사님이 필요해요 가라! 이세카이 어 뭐야 가라 이세카이 이세카이 와 납치 와 이세카이로 납치 가라 이세카이 sp 너 필요없음 진짜요? 필요없어요? 이세카이 도orial 제가 최후의 생전자로 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색카이 물건으로 바꿔놨어요. 뭐야? 고스나리 위치 삽니다요? 고스나리 위치 삽니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주고? 그럼 제가 팔게요.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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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죽는 줄 알았다. 야, 이건 죽었는데? 야, 이건 죽지. 주황후드 저예요. 아, 진짜요? 젠장 보질 못하네요. 주황후드 어딨어요? 아, 젠장. 뭐야, 엄지님. 저보다 먼저 죽으시다니. 이런 글씨 그쳐. 점프를 했어야 했구만. 2단 점프 같은 거 없나, 2단 점프? 어, 천원 후원해주신다고요? 예, 씨누님 하셔보세요. 물 떠왔는데, 무슨. 아, 물 떠왔는데 제 목소리 다 들리셨구만. 아니, 글씨 그쳐는 좋은 의미예요. 시청자가 스트리머를 닮아간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 뭐야! 어, 잠시만요. 아니, 오자마자 하시는 소리가 그건데. 아, 진짜요? 헉! 헉! 근데 왜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지? 어? 타이탄스 픽업맨 팬님. 이거 하시네. 저도 구독 누르겠습니다. 원래 구독은 막구독이지. 서로 성장하자. 이게 바로 고스나리의 고스나리의 취지 음 아주 좋았어 오 아니 아니 물건이 잘못됐잖아 이색카이에 지금 용사님이 부족한 이때 어 이색카이에 문을 던져야지 지금 공을 던져가지고 사람이 어 이색카에 갈 수 있겠습니까 돌고래님 코아 안녕하세요 가자 이색카이 가자 이색카이 가자 이색카이 아우 갇혔다 갇혔다 끝났다 이거 왕 갇혔다 이거를 아 요새 이색에 이색에 문 바뀌었어요? 트럭 아니였지 트럭 야 이걸 사라? 이거 확대는 못하나 이 플레이영이다 최대 그 최대 그 정의 확대 정의진거밖에 못할걸요 아 코스노바 말씀하시는군 아니요 그런건 아니고 이색카이의 문은 원래 트럭이잖아요 용사님 용사님을 데리러 왔어요 트럭 운전하면 데리러 왔어요 오징어 게임 아니 이색카이 아니 이색 여신님이 이색카이의 용사님 찾는다고 트럭 운전하는게 잘못입니까? 여신도 트럭 운전할 수 있어요 네 여신도 트럭 운전할 수 있다니까요 원래 여신 등급만 트럭 운전할 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심고싶다 심어요 가방안에 죄송합니다 재미없습니다 이런 이런 저질멘트 갈게 어딜가요 갈거면은 갈거면은 비투원하고 가요 바꿨어요님 고아 안녕하세요 뭘 바꿨나요 네 아이디를 뭐 바꾸신거 같은데 전혀 아이디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코스네입니다 팔로워하시는 코스네에게 크림대입니다 유튜브라고 하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왔었.. 아 그래요 배꼽이 배꼽 찾아요 빨리 배꼽 찾아요 아니 이거 지금 아이템이 잘못했다니까 던지시는 분 아니 지금 어 용사님 한 명이라도 부족한 이 상황에 용사 부족으로 지금 여신님들이 얼마나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당연히 트럭이지 어째깐 저도 아주 자주 이제 앞으로는 더 자주 들어와요 이제부터는 이제 고스네이도 쉬진 않을 거예요 네버스탑 고스네이 라이브 왜 떨어져서 죽으신거지 어 죽으신게 아니네 살아계시잖아 으어 우어어어 얍뼈아우 이것지 이아쓸 이건 점프로 하면 된다 야 머리좀 쓰셨는데 역시 글클그청이였어 자 저 여깄어요 날이 노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곧씨냥입니다 팔로우 하시자마자 이런 모습 보여드리면 안되는데 아 진짜 아 트럭으로 바꿔요 트럭으로 트럭으로 바꾸라니까 여신님도 힘들어한다고 용사님 부족해가지고 트럭으로 바꿔요 야 자 아 저기 날이 곧씨를 그 친구 추가해주세요 날이 곧씨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왔어요 진짜 가방님은 초창기 멤버지 제가 저기 그 뭐냐 그 뭐지 배틀그라운드로 치킨 이벤트 아시는 분은 진짜 오래 진짜 와우 갑자기 진짜 오래 되신 분이야 그러니까요 아니 차가 아니라 트럭이라니까 트럭 아니 여신님들 생각을 해요 아니 뭐하는거야 지금 여신님들 얼마나 힘들어하시는데 용사 부족으로 마시겠어요 여기서 헛 이거지 이게 바로 고인물 이게 바로 컨트롤 이게 바로 곧씨나리 아아아아 오우 봐봐 이게 바로 피지컬 봤죠 차에 치어도 저때 날아가지 않는다 차가 날아간다 곧 날아갈 것이다 아니에요 곧씨나리가 날아가는거 봤어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는거에요? 저 하늘로 날아가는거 봤는데요? 저 하늘을 날아가도 날아가도 아 잠깐 나 빠졌어 잠깐만 나 빠졌어 나 이거 어떻게 나 이거 빠졌어 나 위험해 위험해 나 빠졌어 이거 점프도 안돼 어떡해 이거 아니 나 빠졌어 이거 어떡해 이거 손해가 아 나 빠졌는데 이거 반칙이야 여기 치는거 아니겠지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자꾸 옆으로가 옆으로가 잠깐 옆으로가 우와아 잠깐만 잠깐만 나 꼈어 나 꼈어 나 누가 안 꼈어 자 디코드로 오셔도 되구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기 뭐냐 제 방송에 계신 매니저분들 유튜브 어 저기 링크 한번씩 띄워주시구요 네 유튜브 써머리 영상이나 풀영상이나 이제 올릴거니까 많은 기대하고 관심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꼈어 저기 가운데 그건 말이 안되지 진짜 방송가고 나오긴 했지만 아 진짜 왜 거기 블럭 사이에 껴가지고 잠 점점 밖으로 나가는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움직였는데 아 너무해 네 탑5안엔 들어갔어 그래도 친추 보냈어요 오케이 바로 추가 바로 추가했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아직 기념 많이 남았습니다 얼른 들어와요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자 빨리 트럭으로 바꿔요 뭐하는거요 지금 용사님이 필요하다고 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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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으로 바꿔요 여신님들 안살려줄거에요 여신님들 살려줘야지 안녕하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내입니다 팔로우 시청 고스내입니다 유튜브라고 하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시참 그냥 하시면 돼요 들어오세요 저기 친구 추가 나리고스 해주시면은 고스나리가 바로 진주하면서 같이하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라고 하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들어주시구요 목소리 공개하시면서 하고싶은 디코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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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소이 thank you 아까 뭘 인종 저게 아, 채널 게임이 있겠다고요? 아, 네 맞아요. 야, 저걸 산다고? 자, 몇판 하고 추천하시는 게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대독이면 방을 만들 수 있는 거, 모든 분들이 시참이 가능하신 거 로 추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역할이 없네요. 역할, 아 맞다! 이거 승인해줘야 된다. 맞아.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구나. 이게, 저기, 진짜 그 그,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정식으로, 저기, 그 승인방에다가, 올려주셔야, 거기 매니저분들이 확인하시고, 등급을 나리꽃으로 올려드려요. 네. 헉, 졸리다. 하도, 저기, 도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배만 아니었으면 난 자유롭게 했었어. 나는 애초에. 그니까요. 어라? 유튜브 구독자가 안 늘었네? 여러분들 뭐하시는 거예요? 빨리 고치나리에게 유튜브 구독이라는 힘을 실어주란 말이에요. 어라? 내가 고치를 할 뻔했네? 에이. 하아리! 하아리! 야우! 야아. 안돼! 오이씨. 안돼 왜 트럭이 아닌거야. 트럭인가? 오 천천히 해. 아니잖아. 그래. 오케이. 이지. 구독해, 부개까지 파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부개까지... 추천 게임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하니까. 자. 트럭으로 바꿔요 빨리. 여신님들 좀 살려줘요. 여신님들 지금 어... 지금 용사님 어... 용사 부족으로 지금 얼마나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야 바로, 바로 이케카이로 갔네. 아... 거기서 바로 이제 초대 당했어요. 당한 건 뭐죠? 저기 이케카이로 초대 당한 건가요? 남대로, 남대로 해놨으니까 납치 당한 거죠. 야 봐봐요. 얼마나 어? 용사 부족이면은 트럭이니까 바로 이렇게 많이, 많이들 이렇게 그 이케카이로 가겠습니까. 저, 제가 떨어졌어요. 제가 언제 끝내실 건가요? 다음 판까지. 이거 어쩔 수 없었어요. 뭐 할 거예요? 맞아, 하고. 아이템. 에시룸님. 에시룸 한 번 하죠. 아... 다리 아파요. 싱거 추가 하실 분은 해주시고요. 화이팅. 화이팅. 누가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자, 어서 오시고요. 뭐라고 적어요? 거기 양식! 그 고정해놔실 거예요. 그 양식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은 제가 전문이죠.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뭐, 뭐, 뭐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이러셔 내가 목소리 키기가 드려운 거야. 아니, 가리지 말라고요. 보고 있는데 지금 이케카이에 갈 수 있는 그 현장을 보고 목도하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서. 여신님이 지금 트럭으로 얼마나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봐봐요. 이케카이 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 두 턴이면 이케카이 갑니다. 저 분. 악수 악수. 악수하자 악수. 악수하자 악수. 가리지마. 아, 오지마요. 제발. 날 너무 사랑하지마. 지금 고스티나리 가리려다가 고스티나리는 가리신 거 같은데. 하하하하하. 그것도 아니. 그것도 아니야. 하지마. 맞는 거 같아. 나는 가방이라고. 오, 갈 뻔했어. 갈 뻔했어. 저 등급이. 아, 그거 승인해 주셔야 돼요. 자, 저기 혹시 디코에 지금 관리자분 계시면 신격해 주세요. 안녕. 양식에 맞게 그 하신 분들만. 이게 그 도배들이 잘못한 거야 진짜. 그니까요. 도배만 아니었고 나는 자유롭게 해줬어 나는. 도배 차이 지지 아무것도 못하죠. 원래는 유튜브 구독하고 나서 디코 들어오는 걸로 승인하는 거였는데. 순서가 바뀌었어. 아무것도 안 되나봐요. 우아, 이겼다. 뭐야?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내가 술래되라. 아, 진짜 망김. 자. 어, 나갔어. 자. 여신님. 여신님. 고스티나리가 왔어요. 어디 말아주세요. 여신님. 트럭이에요. 트럭이에요. 여신님. 저에게. 이색카이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주세요.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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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허락해주세요. 뭐야 저건 뭐야. 이색카이로 가버려라. 왜. 왜. 너 꼈어. 꼈어 지금. 꼈실 거야 지금. 이만에. 바로. 이제 이렇게. 네. 자. 경샤가 또 내린 다음에. 자. 저기. 이 깍도 좀 줄여주시고. 바로. 이색카이로. 바로. 이색카이로. 이색카이. 이색카이. 우. 또. 갇힌 거를. 오히려 구해줬어요. 땡큐. 이색카이. 자. 위에 계신 두 분은 이색카이 갈 준비. 이색카이. 거긴 위험한데. 아. 아. 이게 바로 골치 날이지. 바로 보래 버려. 이색카이. 날아갔어. 이게 뭔지. 하하하하. 아니. 보배라이냐고. 내가 무슨. 아니. 여신님. 저에게 이색카이로 보래시는. 권한을. 허락해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하면. 오. 카라 이색카이. 카라 제발 살아라. 안 갔어 이거를? 이색카이로 안갈까? 진짜 고스날님이 이기면 안돼 님 빨리 이사랑 가려 이사랑 가려 아 싫하다 이색카이 자 고스날이 에임 에임입니다 자 여기다가 진짜 배그랑 똑같네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그니까 잘한다는 뜻이죠? 여기로 타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바로 이색카이로! 아 아깝다 저거를? 바스만 이색카이로 갔잖아요 안되겠다 경찰 갖다 두려 이색카이! 아 비야오 와 저번췄다고? 고스님 대단하시네요 봤죠? 이게 바로 여신님이 허락해준 고스날이의 힘입니다 이제 나가겠습니다 진짜 겁나 멋있다 이거 하고 나가야겠다 이거 이거 마판으로 하죠 마판으로 하고 이거 마판하고 나가겠습니다 어디있지? 님 저 살고 싶어요 여신님이 허락해줄 유일한 마약 트럭 네 됐나? 들어가볼까? 왜 이걸 못 때렸어 밑에 없지 않아요? 없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자리 있어요 자리 있어 내려가 이제 내려가요 아닌데? 아니야 없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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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거슨님 가방이 못 믿어요? 맞아요 아마슬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먼저 할게요 아 진짜 아래 자리 있어요 가자 거슨님 타고 네 아 진짜 빛 비쳐 나가시죠 이제 아 진짜 나 거슨 팀을 게임하고 싶다 자 그 다음 게임은 아이템 바로 뜨네요 예 인기가 많은가 봐 이건가요? 아이템 만명? 맞을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만들 수 있는 장 보고요 저거 하면 상암이 정신병자가 된다는 고문이 들던데 보스나리 천재 하 하 천하의 재정 천재요? 요오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왜왜왜 왜왜왜 뭐가 뭐가 위험해요 뭐 엄끗 터진 거 같은데요? 어떤 분 뭔가 엄끗 터진 거 같은데? 아 진짜 됐다 됐다 이거를 약간 수정을 괜찮아요 나리님 나리님 네 네 어떤 분이 엄끗 터진 거 같아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이상한 소리 들려요 네 어떤 분이 어떤 분이 누구랑 대화하고 계세요 누가 대화하고 있어요 그냥 유빈 넣은 거 아닌가요? 아 뭐 이세계 안가면 그만이야 용 아니 이세계 가야죠 의사가 돼서 세상을 구하고 다시 현생으로 돌아와서 아니 구하고 싶지 않아요 현생 현생은 망하는 거지 뭐야 이거 지금 마인크래프트 같은데 네 다시 보기 올라갑니다 풀영상 올라갈 거고 하이라이트 영상 올라갈 겁니다 써머리 영상 하하하 이런 강하는 사랑 나 이거 좋아 와 진짜 억 dream 뭐야 춤 되게 잘 추는데 갓짝이야 춤 어그 아니에요 아 지팡이 지팡이가 뭐하는 물건이냐 원래 법사의 스택은 뭘로 찍어야 된다? 원래 법사는 스택이구나 다들 지력이라고 지력을 생각하시겠지만 법사의 스택은 힘입니다 힘 아 잔잔 아니 지금 아니 이 사람이 안되겠어 훌륭한 대화수단으로 내가 저격해 주겠소 맞아요 법자는 힘이예요 힘 법자에요 법자하면은 당연히 택을 힘을 치고 아듭니다 우승님 죽여줘요 아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하나쎄 폭탄 하이 하이 마켓 가능한 한군은 또 뭐야 뭐야 이건 뭐야 뭐야 나 뭐였던거야 아 이거 나 무지겨 이거 나 무지겨 이거 나 무지겨 이거 나 무지겨 자 최종병기 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꺼에 내가 걸리잖아 최종병기 활 최종병기 활 최종병기 활 최종병기 활 최종병기 활 최종병기 활 활 활 활 활 활 활 활이 왜 안 짜지는거같이 자 같이 죽었어 활 활 활 활 활 활 활 활 달 회 달란던 런던 저 마녀 무료 마녀 Tack 할려고 했는데 마녀윤력! 마녀윤력! 그럼 어떻게 하라는거야? 전장 크래쉬 피일엏쉼 뭐야? 나는 그냥 얻어 터지는데? 왜 죽여요? 하아윌! 까비! 죽었어. 쇼핑카트의 맛을 보여주마! 부모님의 단골 무기 쇼핑카트! 죽었어. 쇼핑카트를 어떻게 하는 거냐? 물건을 던져주는 거죠. 물건을 던져서 이럴게 에이체을 주면 됩니다. 에이체을 주면 됩니다. 쿨류가 대화 스탄! 쿨류가 대화 스탄! 쿨류가 대화 스탄! 쩌는데? 브랑켄스타인 배치! 브랑켄스타인은 뭐냐? 스탄! 스매시! 스매시! 이리 와! 윙가르디오 레비운사! 탁, 쫓여! 어이, 스매시! 아악! 아악! 안돼! 막자! 아, 나리고스! 나리고스! 여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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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리고스! 신축해 주세요! 바로 신축하겠다! 네 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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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아! 힌트가... 풀콘파 좋아, 일로와 일로와 날아가라 일로와 고라... 고라니 슛! 끝! 고라니다! 이게 바로 고라니! 고라니 슛! 근데 뭐야? 뭐야? 어, 댕구려!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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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니인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오케이 날아가라 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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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해드리는게 엔지 상정 바로 시작해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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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난 왜 이렇게 죽을만하지? 어 잠깐만 잠깐만 대담은 뭐지? 와 잠깐 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와 나 죽네다 죽여 아 아파 아파 앗 뜨거 앗 뜨거 와 죽 이게 바로 아이언피스트 어디갔어 여 phone wah 얘가 아.... 나와야 되는데 와 완전 strong 카식 무기인데 이게 바로 안살 저 무기가 이상한 것만 놔요 파이프 파이프 죽지 어 뭐야 나 왜 이렇게 죽기만 하지 카메라 카메라가 뭐 하는 거냐 사진을 찍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카메라를 카메라는 사진을 찍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찍는 거예요 사람을 찍는 거예요 사람을 찍는 거예요 아 왜 왜 아 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몰랐는데 오케이 할 뭐가 없었다 땡큐 프로쥬스 세모드 가방 레이치스 멍거리 멍거리 아 이거 아니 모키아리한테 죽어갔죠 모키아리한테 죽어갔죠 모키아리한테 죽어갔죠 저 엉지마 동무 이시마 나 무기가 왜 그래서 날아가는 거 같지? 신발 폴 사모 엄지님 무기 저 사기예요. 무릎 개왓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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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지럽죠? 어지럽나요? 최강의 무기 유모차! 복어, 복어, 복어. 뭐야? 아, 그만! 자폭했어! 자폭이었어요? 어, 남자다! 뭐야? 끝났네? 나 그냥 죽다 끝난 거 같은데? 1킬, 1킬 하고 끝났어요. 아, 그래요? 와우! 춤을 다 추시는 거야. 나도 춤출 수 있나? 어떻게 추는 거야? 와우! 호우! !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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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지러워. 하하핳핳. 춤 보는데 내가 왜 어지럽냐? 다음엔 무슨 게임 할까요? 이거 한 번 더 하고 다른 게임 추천하실만한 게임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은 고생하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뭐야 아주 딱 헛헛헛헛헛 다 쓸어버려 다 쓸어버려 뭐야 창 아 창 편스러운 쿨턴 표지판이 뭐하는것이냐 표지판은 뭐야 표지판은 이렇게 이렇게 노...루블러스 플래그 2? 뭐야 이거는 이건 뭐야 이게 터지는 것 같아요 봉트 봉... 봤죠? 이게 바로 나 봉크 한 번만 더 쓰고 봉크 한 번만 더 쓰고 봉크 한 번만 더 쓰고 공격하지마 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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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판은 때리는 거다 아 진짜 물고기 물고기 뭐하는 것이냐 뭐야 응? 잡았고 아차 엠파이어 칸 뭐야 응 나 풀지않고 맨 퉁 치자 아 아 통치자 통치자는 뭐하는거야 무슨 발뒤 발뒤샘이 같은데 뭐하는거야 어 뭐야 뭐하는거야 이거 머리위에 머리위에 손을 소환하는거는 아무런 시간도 없지만 쓰레기 자폭탄 쓰레기 맞죠? 어 잠깐잠깐잠깐 쓰레기 한 번 더 하하 페트리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자 채굴가기 자폭탄 스냅 채굴가기 채굴가기 뚝배기를 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어 잠깐만 아 아니 그는 나이는 날 바로 미우거든 바바밤 아이팟이 있습니다 저한테 아이팟이라는 무시가 있어요 야 이거 아쓸모님 뭐야 이거 다음 중도 매력생인 페티 아 아아 아 아 기다란 기다린거에 저거 죽으면 좀 너무 꼴받는데요 올라갈 수 있는거구나 오 드디어 드디어 무기다운 무기를 줬어 좋아 한방이지 아 자 선보님 일로와요 네 저한테 죽을 준비 하셔야죠 저한테 죽을 준비 오 오 아 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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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고 맞죠 이게 바로 컨트롤 이라고 하는겁니다 이게 바로 컨트롤 신이 내린 컨트롤 살려버리기 오 오 오 falls 은 이렇게 패점을 안 고 못 바이 막 우 왕 안 네 죽어 죽어 지고 죽어 빨 제발 아 그냥 트롤라니 뭔지 아시는거에요 신이 유령 이 파는 무엇이 먹는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빼기는 겁니다 여기다가 루테이크 에일 불점인가요? 불점 맞죠? 네 불점 맞을거에요 네 링크있나요? 저기 친구축하시면 알아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코스나입니다 팔로우하시면 코스나이의 그루미래입니다 유튜브를 구독하보실 스파이는 무엇이 씨를 물건인거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뚝 빼기를 뚝 빼기 뚝 빼기 뚝 빼기 벨트는 뭐하는건가 이거 때리는겁니다 뭐든지 다 때릴 수 있어요 봤죠? 이게 바로 컨트롤 그리고 남은건 고스나리에 한정만 아 스피드인데 나리고스 이겁니다 이거 핑크카트 나왔다 먹을거 던진다 나는 몰프채 이렇게 때리는거고 너치즈 뭐야 뭐야 어 친구축하셨나요 친구축하셨으면 바로 쓰락하겠습니다 꿀 전투기술 오오 쩌는데 오 저 뭐야 저 투명한 자격권이 뭐야 상대방 참 와 한방이야 한방인데 한방인데 우아아아 와 저거 완전 완전 장난 아는데 그렇긴 한데 나도 있다. 나도 있다. 나도 있다. 아 뭐야. 아 하리고스 가리고 나리고스에요. 나리. 나리에요. 나리. 나리에요. 나리에요. N입니다. N. H가지. 얘는 뭐야? 우와 나 죽었어. 나리 곱기는 나 혼자 할텐데. 뭐야 이건 뭐야. 아니 나는 왜. 왜 날 죽이고. 쭈락. 자 바로 쭈락 해줬구요. 큐탄. 훌륭한 퇴할 수단이지. 아 젠장아 끝났네. 신축오락실 바로 했구요. 다음 게임. 다음 게임으로 가볼까요. 한판 더 할까요? 재밌는데. 훌륭한 대화 수단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할 수 있다니. 한판만 더. 한판 더 합시다. 오케이. 한판 더 하고. 유튜브도. 유튜브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이거 오늘. 했던 영상. 올라갈거구요. 쿨 영상 올라갈거고. 써머리 영상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중간하단. 수sel Chapeels! 만경산됨지. 엠. 나쁘지않구메. 움발망게 beach piece. 괜찮아요. 움발망게미든 아니든. 예 고스냐이는. 예. 임의모. 뭐야 뭐야 감염전인가? 이거는 좀비인데? 난 좀비가 됐는데? 어디 나리는 왜 좀비가 된거지? 일로와요 일로와요 골씨나리 팬이라면 일로와! 일로와! 그런 사람 모릅니다 왜 안 올라가져 잡았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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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좀비가 죽을 때 있잖아 어디 아무trong 어 나도 인간이고싶었다 하지만 어쩔 줄 없었다 좀비가 떼거지로 만지면은 떼거지로 해도 이기겠네 잘가요 잘가요 자 좀비 화이팅 봤죠? 이게 바로 골씨날이라고 알겠습니까 저한테 걸리는 이상 끝납니다 끝나요 음 나쁘지 않구만 머시나리한테 걸리는 이상 자비는 없다! 아! 됐다 아 됐다 여기있다 아 멀.. 너무 멀어서 안되는구나 운간이 여기있다 한 번만 더 하죠 재밌네 한 번만 더 하죠 재밌네 아니 이거 한판 더 하려면 너무 재밌는데 난 이거 너무 재밌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이게 또 스크리머가 또 이렇게 네 하니까 또 보스 클라이밍은 또 뭐야 이건 뭔데 아 아 진짜 침치였다 안녕하세요 고씨날입니다 팔로우하시면 고씨날이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덕으시니까 유튜브 구독하마하시 눌러주시면 고씨날이에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보스도 차람이야 차람 아 진짜요? 나만 보스 아니면 돼 갑자기 왜 갑자기 뭐 공포게임이 생긴거 같죠? 설마 다음판은 공포게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뭐야 뭐야 클라이맨이야 오 안돼 오 뭐야 조심조심 낙석조심 뭐지 나 왜 피해 왜 이래 아 미야 이거 어떻게 transform 와우 찾은 뭐야 에너지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인 skeptical만 보직 아 진짜 하나도 안 보이네요 아 severely pixels yard 차라나잖아 하염 도끼 우스퇴님 이걸빵 아니지 그... 라니게임 이걸 빨리 킬해야 되나 봐요 몬스터들을 아 그래요? 몬스터가 어딨는데요? 보스만 잡는거 아니였어요? 계물들이 어디있어요? 어디있어요? 지금 엘리로드 잡는다 오케이 좋아 장비에 엘리로드 잡습니다 타이밍 알았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야되네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진짜 알았다 근데 저 목숨이 차감되면 다 죽는거에요 이제 아 진짜? 목숨이 여기있어 아 잠깐 목숨이 여기있어 아 저거구나 아직 한 몫 밖에 안나갔네 조심해야겠다 아 진짜 안보여다 훌륭한 대화수단 아니였어 그만 들리는거 나님 저 죽었어요 언제 내려와? 나님 저 죽었어요 아 나도 저 죽었어요 아 나도 저 죽었어요 아니 이거 완전 어렵다 저 죽었어요 아니 엄지님이 들어오셨잖아 한판 더여야되잖아 아니 좋아 이거 재밌네 빨강궁 쳐야되네 자 자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시면은 지금부터 유튜브 구독 누른다 실씨 흐흐흐흫 흐흐흐흫 제가 그럼 아무도 누르 누르 누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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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꾸 나들 날라가잖아 아 아 아 도대체 언제 내려와서 언제 때리는 거야 아 소하아 와와 와이 아 그렇구나 다른 재밌는 게임 추천할만한거 진짜 이 게임이요 이 게임? 이 게임 재밌긴 한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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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투어도 있다는데? 호텔 투어 하던가? 뭐? 돈 뭔데요? 아! 이 게임! 좀비! 좀비! 좀비 게임이다! 유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만드실 분이 속상하실 거예요 되게 재미있게 만든 건데 물론 이거는 재미없다 참 말고 말씀하시면 진우 우리 팀이 해야 돼요 플리프 배틀이 플리프 배틀이 뭐에요? 플리프 배틀이 폴파이 이거 끝나고 플리프 배틀해요 네 뭐? 플리프 배틀이라는 게 있네요 플리프 배틀이라는 거죠? 플리프 배틀이라는 거죠? 플리프 배틀이라고 제 마음 약해가지고 아까 전에 살.. 살인자 됐는데도 못 죽인 거 보셨잖아요 안녕하세요 코스트리아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트리아의 에이크림입니다 유튜브로 하고 싶다 유튜브 구독하봐 쉬리아의 에이크림이 됩니다 그거는 코스트리아님이 길을 몰라서 못 죽인 거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팩트폭력은 안 된다고 제가 다메다메 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땀에 땀에 땀에요 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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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님 지금 재밌네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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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어려운데 나님 개념 누가 혼자 남았어요 아 진짜요? 유통하실 것 같아요 오인.. 오인은 뭐에요? 케나이 오인은 뭐야? 아니님 근데 누가 이걸 쓰는 거에요 유 노 러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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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자 한벙탕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내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고스내입니다 유튜브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하마시 눌러줘야 고스내입니다 왓?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고스내증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고스내증 퓨저의 이름 내 이름 나리고스 제 아이디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 있어요 제 블로그 채널에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 고시나리 근데 오래 살아 넘으신다 이제 죽으실 때도 될 것 같은데 잘가요 끝났어요 이 정도면 고인물 인정 하지만 이제 못 이긴다 끝났다 이거는 네 어떻게 사면 이미 죽었어요 이제 네 이제 죽어요 이제 이 분 아 진짜 고인물이긴 하다 이렇게 화면도 가려지는데 아 아 끝났다 이거는 이제 못 피한다 이제 못 피한다 아 이제 이거 못 피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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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얼로 못 피한다 진짜 이거 레얼로 못 피한다 아 저렇게 카랑처럼 오는게 저거를 잡아 진짜 한방 남았다 한방 남았다 한방 맞으면 죽는다 끝 끝 자 나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무슨 게임이라고 했죠? 아까 실립 배터리 라고 했나요? 맞나? 힘드네 맞아요 실랩 안나오는데 영어처럼 너무 힘들어 아 여깄다 이거구만 만들 수 있나? 이거 했던거네 했던거네 내가 아예 만들어놓은거 보면 했던거네 솔렛 배틀이에요? 네 이거 했네 했던거네 불쌍 무려 불쌍 무려 플리즈 에드 마이 아이디 마이네임 아 이거 아니지 아 이건 네임으로 되는구나 네임 이즈 효성 5151 닉네임 이즈 나리 고씨 자 유튜브 다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아직 안 누르신 분은 빨리 눌러줘요 지금 빨리 눌러줘야 돼 어? 레임즈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씨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한 고씨나리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다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씨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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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어떻게 시청자분들 이렇게 뺨다구를 떼겠습니까 싸다구를 떼겠습니까 하하하 하하 너무 어려웁 제가 마음이 약해요 해요 제가 손을 들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해 이렇게 손을 들고 있고 그 magnitude 어떻게 해 제가 막 bomb 저봉 침축 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바로 침출 수락하겠습니다 수락했구요 얼른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빨리 찾아구요 아니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아니 제가 어떻게 시청자분을 어떻게 때려요 으아아아아아악 어 어디갔어 으아아아아아악 제가 시청자분을 감히 제가 어떻게 때립니까 때려서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아이케요 네 으아아아악 아니에요 금강리 이거는 채찍이 농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제 캐릭터를 못해요 얼마나 채찍이 나 다해 아 진짜 또 죽었잖아 아 근데 이거 죽는 소리가 되게 좀 그렇다 아 일로와요 괜찮아요 예 저는 때리지 않아요 아 저는 때리지 않아요 일로와아아아 일로와아아아 일로와 일로와 우와 왜 터져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아니 가 핸드가엔데 으흐흐흐흐히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일로와 으흑 으흐흑 자아 아 아 제가 시청자분들을 때릴 수가 없어가지고 일로와 뭐야 저거는? 아이템인가? 어떻게 해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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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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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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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우와 깜짝이야 놀랐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또 나오는 거 아니겠지 와 또 떨어졌어 가 핸드 부어 가 가 핸드 부어 자 저는 시청자분들 때리지 않아요 저는 저는 평화주의자에요 평화주의자 평화주의자를 자꾸 이렇게 건드리면 어떡합니까 에이 가라 가 가다 아 이제 내가 가 내가 가 아 또 죽었어 아직 안 되겠다 잘 안 되겠다 엘리베이터 한번 갔다오면서 마음의 정화를 한 번 시켜주고 이때 누군가는 또 유튜브 구독을 눌러주시겠지 글리치 버그 임시 이용 제한이래요 여러분들 버그 아니에요 설마 여러분들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지 아니거든요 저희는 아 그래요? 아 이것도 제가 시청자분들 때릴 거 없어요 아 젠장 아 젠장 아 젠장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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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했다 아이템 빨 그러니까 어 엄지님 1대1 매치 어떠십니까 잘 봐주세요 오오 위험해 오 위험해시 위험해시 오오오 아니 Boden 안 떠올 수 아니 안 떠올 수 오오오 오오오 웃는 거 되게 좋습니다 웃는 모습 되게 좋아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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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오지마요 오지마요 제가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건 알겠지만 때리려고 인기 많은건 싫습니다 오지마세요 오지말라고 오지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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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아 귀엽다 하하하하 안녕 나는 떨어뜨려 본적이 없어 떨어진적은 많아 어 잠깐 오케이오케이 움직이 가요 잘 가요 가요다 갔다 고수님 딱다 싸다기 딱다 저는 시청자분들을 때릴 수가 없으니까 아 네네네 시청자분들을 어떻게 때릴 수가 없으니깐 제가 마음 약해지잖아요 자꾸 아님 일로 오세요 아니 저는 마음 약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싸대기를 때릴 수가 없어요 진짜에요 마음 약해가지고 싸대기를 때릴 수가 없어요 아 잠깐만 아 안돼 아 놀래라 어 뭐야 방금 나 방금 공포게임이었는데 아 열어 마음 약한 고치나니는 여러분께 싸대기를 때릴 수가 없다는 사실 네 어어 두방에? 두방에 나갔어 이거 말고 다른 재미있는 게임 또 있습니까? 나민님 일로 오세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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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렇게 10점 전 하니 힘들어 일로 와 위험해 아니 아니 잠깐 위험해 위험해 아임파인 땡게인 유 와 또 죽었어 아 웃는먹이 보기가 좋은데 보기는 좋은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기분 사지겠죠 네 잠깐만요 아 인생아 아! 나는! 저리 가요. 저리 가요. 난 살기 위한.. 살기 위한 싸대기를 날리지 못해. 안되겠어. 와! 일로 와! 다 죽었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내가 다 정화시켜 주겠어. 뭐야? 뭐야? 오지마요. 저는 평화주의자 고스날이라고요. 평화주의자라고요!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뭐해? 뭐해? 뭐야? 뭐야? 아! 뭐해? 우와! 진짜! 어제! 성공이 너무 많이 했잖아. 이건 뭐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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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평화주의자 고스! 자! 고스는 평화주의자라고요. 네.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악수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골스날이에요. 발로와서는 골스날이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시입니다! 예아! 오케이! 예아 베이비! 예스! 예스! 와우! 어! 춤 좋은데! 나오세요! 나오세요! 와우! 캠은 안보이지만 나도 춤추고 있어! 오케이!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나도 춤출래! 춤은 내가 지킬 수도 없다! 당연하지! 아니! 아니 누가 돌 안에 갇혀있길래 내가 구해줄라 했는데 안 나와! 오우! 봤죠? 안녕하세요! 코스날이에요! 안녕하세요! 코스날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구독은! 구독은! 코스날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 오케이! 뭐야 이거는? 설마! 와우! 와우! 그냥! 그냥 죽네! 오지마요! 다같이 게임!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떡해? 아이! 잠깐만! 아이! 거기 세기말고! 이 세기 세 명! 이쪽이 세 명! 이쪽이 세 명! 이건 뭐예요? 아 뭐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러니까 귀가 터질 것 같긴 해요! 저도! 가위바위보! 아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천진 차원의 절대자님! 오랜만이에요! 고아 안녕하세요! 아! 와 전 저분 아 그래요? 왜요? 뭐 웃는 소리 더 좋은데 왜 저는 오지마요 뭐야 아니 나는 평화주의자였다고 왜 그래 어우 시끄러워 이 떨어지는 소리가 제일 시끄러워 오 진짜요? 저는 유튜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A에서 A-로 떨어졌어요 오 뭐야 뭔가 되게 좋은 것을 획득하신 것 같은데 아 들어가기가 무조건 한번 엘리베이터 돌고 와야겠다 자 좋아요 그 게임 현질 조금만 하면 아 그래요? 현질이 중요한 거였구만 된장 부이빛 비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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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도 일어나다니 자 곧 시나리가 없으니까 루즈해지죠 목표가 사라지니까 여러분들의 목표가 사라지니까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목표가 여기 왔어요 저는 악수하러 왔어요 악수하러 악수하러 왔다고요 악수 자 여러분 악수를 받아줘요 아니 악수를 안 받아주는데 악수하러 왔어요 어 이거 하시네 맞아요 한바퀴 돌다 오겠습니다 저 오우 마음에 안싶죠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워하시는 고시나리 크림이들입니다 뭐라구요? 아직도 유튜브 구독을 안하셨다고요? 얼른 빨리 들어가서 유튜브 구독을 빨리 눌러주세요 시로시로 시로시로는 일본어로 흰색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좋다는 뜻일거야 네 안녕 어떡해서 좋겠네요 정말 안녕 나리님한테 그건 안통해요 가방님 나리님한테 그건 안통하 아니 하고있어요 뭘 뭘 이미 통했는데 뭔 소리야 시로시로 맞아요 시로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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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마 때리지마 잠깐 우리 악수하자 악수 악수하자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나타난다 한 10초 있음 10 시로 8 7 6 5 4 3 2 1 웰컴 안오네 갈게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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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때려야돼 2분 때려야돼 험터 1분으로 잡는거 나 못해 안녕 안녕 가세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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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개쓰레기인데 아 이거를 고를 수가 있구나 너무 쓰레기 난 검토하지 자아 아주 좋습니다 너무 안좌도 이거 잠깐 오지마라 아 아 오지마 아 오지마 음 오지마 나른 게임으로 갈까요? 네 어떤 게임으로 갈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 실례가 안되서 나리님 물어보니까 저 내일 방학식이에요 와아아아 아 진짜요? 이게 방학을 해요 와아 축하 축하 저는 방학시켰는데 방학이 2주밖에 안돼요? 아니아니아니 테트리스 말고 테트리스는 테트리스? 테트리스? 이것도 테트리스죠? 몇 학년입니까? 아니 무슨 하지마 아아 때려가지마 와아 같은 학교임 가방님 예아아 난 생일 난 고3 생일 지나고 바로 변했단다 진짜 근데 근데 그 생각 안 한 적 없거든요? 아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기타는 무슨 게임 할까? 게임 추천한게 없으니까 뭘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미니게임 한번 해볼래요? 뭐요? 에픽 미니게임이요? 까려고 하면 할거 없거든요 미니게임? 여러분들 과연 올해 샤남을 남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어떤거요? 어떤거요? 아니 그냥 미니게임 랜덤 미니게임 있어요 뭐 에픽 미니게임이요? 네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네 아 아 아 데려가지마요 진짜 진짜 진짜로 척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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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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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랜덤 그냥 미니로 치면 되나? 에픽 미니게임 치면 나올걸요? 아 나온다 이거다 나왔다 에픽이네 예 거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제가 방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어 사람말을 믿어야지 알겠습니다 후라이드치킨님 수고하셨구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주세요 난 파닭 좋아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 구독 꼭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이 영상 다 올라갈거니까 꼭 시청해주시구요 아 나는 그 있잖아요 양파 올라가고 감사합니다 양파 올라가고 응? 도배 있어요? 뭐였어요? 양파 올라간 치킨 어니언소스 고르는거 어 예 그냥 어니언치킨으로 어니언치킨이랍시다 드럽게 맛있는데 그 진자로 일단은 이거 몇판 하고 어 어니언치킨에 무슨 마요네즈소스 같은거 뿌리고 하죠 예예예예 맞아요 겁나게 많았어요 아니 그 링크가 너무 긴거 아냐? 노지끼 오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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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잘하지 어떻게 어떻게 하는거야? 뭐요 잘 이거 이거 아마 그거 맞춰야되는거 모양 맞춰야되는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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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어 디디슛 디디 아 퓨 게임 아 아 빰빰빰빰빰빰빰 땅땅땅땅땅땅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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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난 천지였죠 어 이겼다 누가 이긴거에요? 몰라요 아니 결과면 살이 없는거에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결과보단 그 과정이 중요한거에요 그 과정이 중요한거에요 저희가 얼마나 잘해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쟤나 멋있다 감동인데 빨리 유튜브 구독 눌러줘요 전 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400명을 눌렀는데 천명이란거 본적이 없었어요 펭귄이 옵니다 밀려나지 않게 조심하세요 꼭 저러면 밀리고싶다 저 안 밀어주잖아요 아 저는 빨리 나이 먹고싶다 나이 먹고싶지 않다 후라이드 양념치킨 아 나는 어니면 양파 아 나 불닭볶음면 끓여야겠다 안되겠다 난 지금 다이어트중이라 못먹어요 지금 어 그러면은 저 해도 돼요? 안되겠죠? 저기 그 먹는소리내가지고 하는거 뭐라그러죠 그거? ASMR 아 맞죠 ASMR 하지마요 고스님 따로 부르고싶다 그러지마요 심하실 수 있는 나이면 나중에 제가 얼공해가지고 얼캠키면은 아 빨리 나이 먹어야겠다 아 빨리 나이 먹어야겠다 제가 그것때문에 다이어트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지금 얼공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다? 네 얼공을 위해 다이어트하는 남자 아 멋있다 그쵸 제가 그 유튜브 보시면은 저기 그 거의 매일 올라가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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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에에 아니 이거를 이거를 밀려서 죽었단 말이야? 우연 아니 쟤가 떨어진거죠 에이 쟤가 봐줬다 아 내가 봐줬다 아 내가 봐줬다 내가 봐줬다 아 봐줬다 봐줬다 누구한테 봐줬다는겁니까? 그거는 저 펭귄한테 대굴대굴 비탈기 아 저거 저거 겁나잘해요 저거 저거 깨던데 이게 뭔 게임이죠? 저거 그냥 굴러가는거 도착하는 데까지였었는데 어 잠깐만 원리님 그건 반칙이잖아요 치킨 먹으러 간대요 아 치킨 먹으러 간대요 아 치느님 만들어 간다네요 지금 고수냐리를 버리고 치느님 만들어 간다니까 지금 닭가스 짤도 괜찮은데 그거 하나만 하하하하하하 아 아 아주 합리적인 분이잖아 그니까요 상쌈은 맛있어요 전장 치느님은 언제나 옳다 그니까요 아 제이발 아세요 치느님의 맥주 한잔이면 예아 아주 좋네 저 존학생 있어요 겁나 웃기겠다 맞죠 저 존학생인데요 고수나리 그 스트리머게의 꿈나무 스트리머게의 꿈나무 꿈나무한테 여러분들 빨리 나이 먹어서 술 하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하하하 설마 고수나리가 여러분께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네 네 상쌈입니다 아 젠장 그 느낌 아니였어요 아 먹고 싶어 내가 다이어트만 아니면 그러니까요 아 포기해요 그냥 안돼요 포기라는 단어는 고수나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수님 그 모습 그대로가 멋있는 거예요 아 그러지마요 저는 지금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판단해요 전진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되죠 안돼요 여러분께 사람 모습을 보여드려야돼 아 이거 그거구나 올라가는 거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처럼 보는 사람이 있을까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 이거 겁나 어렸네 이거 고수나리 단박에 성공합니다 혜흑흠 진짜 10점 전환 여기 어디로 올라가야돼요 이쪽으로 점프해서 올라가 아 저쪽인데 아 늦었다 아까 우으으으으으.... 저 사람 이거 뭐였더라 뭐야 난 왜 떨어지지 나이스 요걸 이렇게 해서 아아 야 드럭게 어렵네 진짜 슬립투잉 들어가고 싶다 어 됐다 올라갔다 됐다 헤헤헤 아아 샷건 치고 싶지 않아 지금 아 왜 떨어지는거야? 손가락으로 쳐가지고 샷건 못 쳐가지고 하란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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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왜 와이 바이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여긴 어딘데 에헤 에헤 아 나도 빨리 성인 되고 싶다 잘했어요 됐다 이겼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겼다 어 이겼다 레드팀 누구였지? 저요 일단 골스네가 있었기 때문에 이긴겁니다 네 저 3개 먹었어요 골스네 하나 먹으면 잘한거야 그쵸 그쵸 1인분 했잖아요 저 1인분 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블록 사나? 아 이거 블록 숨기는거구나 어 그런가 블록 숨기고 누가 먼저 다찾냐 아니에요 이거 아 맞네요 아 숨기는거네 블록을 일단은 뭐 쓰니 하나 먹어요 빨리 뭘 먹어요 이거 블록 하나 먹어요 빨리 이거 먹는거 아니에요 숨기는거라니까요 에헤이 먹고 숨겨요 에헤헤헤헤헤 아 이거 어떻게 숨겨 찾지마요 이렇게 하면은 다 진짜 잘 보이네 이 사람 누구야 아 이거 뭐야 어 숨틀데가 없단 아 그래 대충해 대충해 뭐야 아 뭐야 아 자 이제 파란색을 찾으면 된다 이거지 아 쉽겠다 아 제가 바로 찾아드릴께요 여기 하나 이지 하나 찾았어요 하나 찾았고 이거 터치하면 되는거에요? 아 그냥 그거 가면 2개 네 네 그냥 가까이 가면 돼요 저저저저저 저 누구야 저 누구야 코스님인가? 아 누구야 여기있어 여기있어 아 아 아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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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 먹는게 다가 아니었구만 꼴대에 넣어야 되는거였구나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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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이 주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그 사람한테 닿으면은 폭탄돌리기 아닌 그냥 폭탄돌리기인데 왜 말로만 잘하네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아니 단단하게 폭탄돌리기 아니 열심히 설명하는데 아니 폭탄이잖아 아니 잠깐만 어이구 어까니은 어 이분 가분이 계신다 지금 치킨 먹으러 가셔야 되는거다 아닌데 이분 다른 분인데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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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위험했쇼 와 위험했쇼 아깝다 누구야 이 사람 누구지 어 오케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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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노 예시 예시 노 예시 폭탄이 나다 누군가 제발 제발 미천 쏘릴리inos 오옹 아 escri와란 이게 바로 피지컬 나 누웠는데 죽음 어떡해요 나리님 살아셨는데요 군강님이 죽었어 그러니까요 저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2초 이기고 살았어요 이게 바로 스트리머의 힘입니다 다음 게임 하죠 거기서는 꼭 죽을거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스트리밍 하시게 되면 스킬머가 되시면 꼭 말씀해주세요 제휴 스킬머 되면 후원 갑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요? 근데 취미로 하다가 지금 잘 안해요 에헤헤헤 자주 해야지 특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시청자가 잘 안 와요 겁 많아서 못하겠어요 아 반말하면 안되죠 그쵸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아까 올라가셨는데 저기 와 여기 쓸래요? 풍선 밟고 풍선 밟고 에이 풍선 저것도 유저가 아니겠죠? 유저인가? 저거 유저 아니에요 저건 AI같은거 저거 높게 했으면 죽을거 했다 딴 게임 언제하지? 지금 이번판 끝나고 하죠 뭔데 뭐 어떤거에요? 막혔다 말 말시키니까 못됐잖아요 다시 왔어요 잘 오셨어요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한거에요? 아까 저기 그 누구죠? 남기신거?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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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피구 게임 하러 가겠습니다 나도 여기있어야지 자 피구 게임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들어갈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깐만요 피구 게임 그 피구를 뭐라 그러지? 리플렉트요? 아아 공평 그거 맞어 뭔데요? 내가 지금 자무찼나? 그 이름을 알려줘요 아아아 아 꼬리뼈 아 꼬리뼈 아 꼬리뼈 아 꼬리뼈 겁나 아파 아 왜그러지? D E F E C T O D E M F U P G G C G B B R G O B G G E G 2018 Don u F E G E F E C G E F E G N Trim E Q B B C G G F E G F E G F E G Nقة G F E G F E G E F G Y F G G F E G F G F E G E F G G F E G F G F G G E G F G F G . Have about name 아 있다 아 있다 오케이 있다 자 서버 만들 수 있는지 볼게요 무료로 제목이 고장한데요? 어? 누가 만드셨는데? 제목 왜 이럼? 이거 만드신거 왠지 시청자분 같은데? 아닌가? 시청자분이 만든거는 우리가 못들어요 그렇구나 아 맞긴 맞네 맞죠 만드신거 맞죠? 이거 지금 없는 분 들어가야되는데 우리 다 못들어가 사람 적은데 들어가야겠다 이제 새로고침 깨스키아야겠다 저 저 그냥 사람 쪼끔 제가 링크타고 들어가질 못해서 이름을 알려주셔야 돼요 투컴이 아니라서 투 모니터도 아니고 투 모니터도 아니고 네 음 여기를 들어가면은 이거 안되 이거 아마 그 들어가지 못할거야 비공개 서버를 만들려면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저한테는 야 이거는 돈이 얼마나 안되요 200 200 사람 적은 서버에 들어가요 그럴까요? 6명이 최고 적은데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따라 들어오시면 됩니다 돈이 아까워 외래로 외래로 전문 아니겠습니까 나 그러기엔 동생 게임 같지 않아 이거 그거네 그거 아 그거네 이거 예전에 했던거네 맞죠? 예전에 공 와가지고 튕기는거 그거네 네 맞아요 맞아요 기억났어요 이거 게임 추천하신 분은 후회하실겁니다 아니 스크리머 이거 왜이렇게 잘해 이 스크리머 헛소리만 하는 줄 아는데 이게 진짜 실력이 있는 스크리머였잖아 이런 이제 나옵니다 나리님 덱씨님한테 걸렸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저기 저번 방송에 대해서 얘기 언급하지 말이요 그 못일해지길래 상당히 궁금하네 나리님 덱씨님한테 졌잖아요 우와 나 썼는데 왜 나리님 퍼블 퍼블 당했어 와 퍼블 퍼블 이게 이제 몸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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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풀 할 것 같네 이렇게 맞은거야 오케이 일단 오케이 자 물 좀 가져갈게요 아 물을 위해서 죽었다 아마스리님 잘 썼다 한번 1대1 승부를 걸어볼게요 제발 나한테 공이 안 오네 싫어가지고 볼텐데 제발 아 왜 클릭이 안돼 이거 어렵네 정장님 컷 해본 적은 없지만 어렵다 공이 나한테 와야 해 보지 물 대신 배지밀 가져왔어요 물 갖고 와야죠 단계 너무 땡겨가지고 안먹으면 안되겠죠 뭐야 야 이거 들어가세요 제가 한거 할래 아 킹이 높은데 하이라이트 한 체계정돈 만들었다 4개정돈 됐다 뭐하는 사람이요 까트 아 이거 고스나리가 있으면은 이거 완전 벨붕인데 아쉽다 고스님 퍼브 당하셨잖아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앞으로 유명해질거에요 고스나리를 찬양하라 아주 좋습니다 핑이 200인데요 누가요 로블록스님이 200이에요 가뜩 300이다 재밌었다 고릴라 썸버ありがとう 썸둥이 왜 나오는거에요 제발 난 도지마라 인세인이 뜻이 뭐였지 저기 아이디 인세인이라구 인세인이 뜻이 뭐지 그 뭐 난이도 그 난이도 이게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 거지? 언제 언제 이걸 자칼링을 눌러야 되죠? 한 35 인데요? 가까이 올 때요 가까이 올 때 하면은 이게 이게 튕겨집니다 공이 저한테 한 번도 안 왔어요 잘 피하신 거예요 공이 안 왔어요 좋은 거예요 저는 바로 저한테 저한테 바로 버글장 있는데 멀리 있는 사람한테 공이 안 받아서요 네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안 온다고요 이게 뭐야 님이 가까이 가야 된다고요 님이 가까이 가야 공을 먹을 수 있다고요 가비지마 오지마 야 가까이 오지마 니네들끼리 하세요 야 1대1 그렇지 멋있어 이걸 내가 할 수 했는데 와 대결 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결승선 오 야 오 이제 이제부터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퍼블 당해서 죄송했습니다 네 이제부턴 제대로 갑니다 네 그거 죄송한 거 맞아요 근데 가방님은 닉네임이 뭐예요? 가방님 저 몰라요 가방님이 아마 가방님이지 않나? 가방님 가방님 거예요 네 가방님 거예요 네 가방이 가방이죠 아니 잠깐만 아 갈배그야? iendron 영원의 맞 insgesamt aire 아 저는 Tu tu 유하 님 아니면 영원의 맞다에 안뜨는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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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ibrarians blog murm 드라 남았어 우와 왜왜? 나 눌렀는데? 진짜 컸다 아 그런가? 진짜 컸다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한다 지금 그 누구도 가방에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왜요? 진짜 그냥 마이크를 끄셨네 아니 아 내가 플레이어가 되야되는데 아니 저번엔 되게 잘했는데 왜 이번엔 못하지? 핑이 안좋은가봐요 지금 서버가 아 그렇구나 핑이 문제구만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핑이 안좋아져요 많을수록 레이 좀 걸려서 아 나도 이거 현질을 해가지고 방을 키로 8 그거 해야되나? 뭐야 아니야 아니야 현질을 절제하지마 로블록슨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캐릭터 꾸밀거 아니면 사질마요 그 게임 내 아이템은 아이고 저 안가진 여기 라니님 저 여기 아래 안가졌어요 어 핑이 어딨어? 핑이 안보이는데 빠르다 아 보인다 보인다 야 핑이 장난이 아닌데 오늘 11시 반까지 할 생각이에요 끝나고 나서 편집을 해야되기 때문에 왜 클릭이 안좋아고 오케이 오케이 로블록슨이 감사합니다 게임이 재밌어 나님 저 여기 아래에 꽃 나님! 여러가지 게임을 하고 혹시 로블록스게임만 오실거면 로블록스게임때 오시면 되구요 다른게는 뭐 오시면 좋고 유튜브도 더 재밌게 방송 많이 올려놓을테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360번째가 누가 될까라고 하려고 했는데 360번째가 이미 나왔네요 라니님 이거 한 명씩 하는거에요 지금? 아 한 명씩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다가 1대1 상황이 된거에요 지금 핀이 안좋아가지고 제 실력을 못 보여드리고 있어 오 빠르다 그니까 이제 뒤로 밀리잖아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최대한 멀리 공이 원래 저 공이 아니 아 나 지금 공이 뭔가 악마 얼굴 같지않나요? 내가 나보고 그래 다리 어 아 이게 고정이 되는군쾅 물이 없잖아 이게 핀이 안 맞는 거 같애 지금 이게 튕기지 않고 바로 죽는 거 보니까 봐봐 저 핀이 안 맞는 거야 클릭 클릭 똑바로 했는데 안 죽어요 안 돼요 그니까 저도 그래요 이거 먼저 오는 사람은 무조건 죽는 거야 나한테 오는 줄 알았네 라님 저희가 왔습니다 왔습니까 이번에 엄마 걸로 들어갑니다 저 지금 폰이거든요 폰토가 아니에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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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님 봐봐 봐봐 라님 라님 저 움직이는 거 폰 같죠 진짜 진짜요? 근데 이거 피니 안 맞아가지고 게임을 못하겠는데 이거는 이거는 피니몬드인데 음 그니까 다른 게임으로 가자 다른 게임으로 할 거 있습니까 혹시 라님 제가 벽에 난 구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저 벽으로 저 벽으로 해가지고 아 근데 이거 베로버스 야 근데 게임이 진짜 다양하다 이게 다 사람들이 만든 걸 거 아니에요 그 유저분들이 야 저 벽에 피해서 하는 게임이에요 벨리볼 벨리볼을 추천하셨는데 벨리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볼레이볼인가 뭐 어떻게 읽는 거야 흫 흫 흫 천천 150 만들 수 있나 볼까 만들 수 있으면 좋고 못 만들면 어쩔 수 없고 안 되는구만 자 그러면은 오른쪽 좌선을 해가지고 최대한 적은 멤버로 들어가도록 하죠 이건 뭐예요 백구 백구 백구인데요 네 백우예요 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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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어떻게 하는거죠? 이거 말고 다른거 하면 안될까요? 다른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컨트롤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트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조금 게임이 어지럽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그래요? 한번만 더 해보고 뭔가 좀 방송각을 좀 찾기 위해서 헛 아웃 우와! 일로와요 안되겠어 던져봐 던져봐봐 빨리 던져봐! 왜 이렇게 너무 많은거야 어디있는거야? 좀 게임이 어지러워요 다른거는 안게 나갈거에요 그래요 다른거 하죠 다른거 있습니까 혹시? 뭐요 그 제가 и 방법으로 추천도 추천번하는거를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알고 들어갑니다 로블록스 로블록스 로 로블록스 슬슬 나리님 타이쿤 해볼래요 뭔데요 그게 지금 나리님 다 해봤는데 타이쿤만 해봤거든 탈출 뭐 그런거 다 해봤는데 타쿠 타쿠게임이 있어요 안 되는구만 이거는 하는 사람이 이거밖에 없네 뭐지 일단 들어가보고 뭔게임이래 저거 전혀 어떤게임이라고 있어요 뭔게임이지 하이 이거 그 라니님 이거 좀비로 돼서 만드는게임이에요 아 좀비로 만드는게임 나 이거 안하는데 나 이거 그 좀비 간염돼서 사람들 간염시키는거에요 아 아 그러네 좀비가 돼서 좀비를 감염시킨다 오케이 관전벗츠는 다 가져갈수 있어요 불러새끼같은거야 관전벗츠는 그 좀비들 감염된 사람들 밖에 못봐요 야 로블록스는 주말에 진짜 시간 많을때 여러분들하고 다양한게임하면서 시간 많이 해야겠다 5호정도 해가지고 이거는 2시간 2시간 반주가 멈춘거 같은데요 약간 게임이 멈췄는데요 이거 불러오는중에서 안 끝나는데요 게임이 멈췄어요 맞아요 게임이 멈췄어요 그 2년동안 그냥 안고쳐진거에요 한 번 핑퐁 해보죠 나 지금 안돼 다른게임 없을까 궁금한거 있어요 그 아까 저기 핑퐁이라고 블랑햄피치님이 해보자 했거든요 네 맞아요 재밌게 보고 있어요 해보죠 한번 네 아 핑 퐁 오케이 바로 보인다 심지어 하는사람보다 좀 적어가지고 방파기도 싫을거 같아요 핑퐁이 루퐁인가요? 모르겠네요 그건 나 이거 잘 몰라 햄피치님 말씀해주세용 핑퐁이 이거 맞는지 아니면은 한번 들어가보죠 세면밖에 안하는데 이거? 세면밖에 안하는데 이거? 들어가 봅시다 한번 런이님 들어가셨나요? 런이님 들어가셨나요? 런이님 들어가셨나요? 일단 드러는 와봤는데 드러는 와봤는데 빠른 매치 눌러봐요 나리님 빠른 매치 맨위에 빠른 매치 맨위에 아 눌렀어요 눌렀어요 어 저도 지금 눌렀어요 맞나나? 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로고인 게임 어떻게 하는거죠? 빠른 매치 왜 안되는거야 네 말씀하세요 아니 처음인 게임을 한거에요? 뭐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네 안된다 이거 어 나리님 이거 도전 보내봤으니까 한번 받아보려고 취소한 다음에 아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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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런이님 런이님 머드파티도 있는데요 이거 됐거든요 뭐 어떻게 하는거죠 왼쪽 스윙 왼쪽 스윙 아하아 뭐지 그 사이드 스윙 아아 오케이 오케이 왼쪽에 그 조작하는 키가 있는데 그거 하시면 돼요 왼쪽 스윙이 백핸드 누구 서브야? 나리님 서브인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공만 돌아다녀요 지금 도전 런이님 한번 대화방 좀 봐주세요 사진 보냈어요 뭔데? 토너 아 머더파티 머더파티라는게 있네요 이거 지금 못 안되는거 같은데? 공이 완전 저기 왔다갔다 하고 끝나잖아 지금 이거 고장났나봐요 고장난거 같은데 아 이게 수 있었는데 1대1인데요 여기까에 비겼잖아요 하하하하하하 지금 공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안돼 지금 나리님한테 와야되는거 같은데? 나리님이랑 저 공 먹어봐요 치지 말고 먹어봐 하핳 하핳 다 시작을 해야지 바보가 게임을 나가버리시네 게임을 나가버렸어요 나 지금 제대로 들어온 거 라님 여길 그냥 스커져 있는데 워드파티엔 나 이거 엄청 진돗됐다 지금 내가 하시는 분이 많이 안계시면 여덟명 다 안차가지고 안되는거 아니야? 글쎄요 드러내요? 이거 방 안 되실게요? 방 다시 토너먼트 토너먼트 들어오세요 다들 근데 지금 하시는 분이 많이 안계시는거 같은데 인원이 지금 일곱명이예요? 들어와있는 사람이 인원이 지금 일곱명이예요? 들어와있는 사람이 그쵸 여덟명까진 못한거 같은데 이거 나중에 고스냈리가 주말에 이거 막 하루종일 할 때 한번 해보죠 이거는 안되겠다 다시 초대해버리기? 다시 초대해버리기? 대전해봐요 나린님 초대초락해봐요 나린님 초대초락해봐요 한번 해보라고 해야죠 해보는거긴 한데 뭐야 이제 나린님 화면이 껌해졌어 뭐야 뭐야 다들 게스트 AI인가? 에이아이 왜 다들 왜 다들 저 버리고 가신거잉?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버리기 금강님 덤벼 금강님 덤벼요 한판 뜹시다 금강님 초대받아봐요 왜 나 안되 이거? 님들 저거 저거 버리고 간거 같은데요 님들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거 지금 레벨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거거든요 이제 방법 알았어 이제 복과 에이아이는 하는 중입니다 왠저슨 흐음 그어 어 뭐아 뭐아 또 버그났다 또 버그났어요? 허허허 버그 갈게임인데 아 이제 이거 잘할 수 있겠다 이겼네 봤죠? 아 별거 아니네 게임이 나가서 못하겠다 이거 그래요 라니님 이거 모바일로 하면 왼쪽 스윙이고 오른쪽 스윙이라고 떠요 아 진짜요? 모바일 완전 댕 불편한데 지금 수명공으로 하는 중 드라이브 자 마지막에 우리 에픽 이거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돼가지고 하고 또 편집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 라니님 다음에 제 것도 해주세요 너무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른 게임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다음에도 놀러 올게요 아주 놀러와요 아쉬울 필요가 없지 다음 주가 이제 재밌죠 이스티만을 다시 게임하니까 재밌죠 재밌을 거야 아 근데 아까 아까 라니님을 너무 너무 때리 때렸나 조용히 하세요 때리다니 아니 오늘 처음 하셨는데 벌써부터 고스나리 방송에 대해서 적응을 하시면 어떡해요 어 잠깐 어 뭐야 그러니까 라니님을 제가 그 주먹 아니 그 말고 아까 했던 거 제가 어떻게 시청자분들을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피해하는 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쁘어 이쁘어 하하하하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챗이 죽었네 아 챗이 죽었네 아 그러네 챗 좀 살려줘요 그래도 유튜브 오늘 구독하 구독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트위치로 했고 하하하 하하 좋아요 요거 요거 마파는 어렵나 나무배기샵 아니 이거는 이거는 어차피 시작된 거야 이거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하하 맛있는 치느님이 왔어요 아니 지금 드시러 간 거 아니였어? 빨리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정해줬잖아 어우 망했다 2대3이다 고스비가 3쪽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네 2대2라고 보셨는 게 맞습니다 도끼도끼도끼도끼도끼도끼도끼를 이걸 캐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다 렌님 이거 뱀 뱀티 넘쳐해요 됐어 좋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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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뉘님 저팀 엄청 많이 남았어 나뉘님 지금 저팀 엄청 많이 남았어요 아 저기는 2명이라서 그래요 여긴 3명이라서 그렇고 이건 인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3대3이었으면 우리 졌을 거야 왜냐면 고시나리라는 엄청난 히든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숨기고 싶은 카드란 뜻입니다 숨겨진 카드가 아니고 숨기고 싶은 카드 네 히든카드 나뉘님 이제 11시에요 벌써 11시에요 이제 종료해야 됩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한 판만 더 하고 이것까지 하고 한 판 더 하고 아 진짜 재밌었다 나뉘님 운빨게임이에요 이거 운빨게임이 수정은 랜덤으로 나타나는데 그거 찾아야 되는거 눈 하면 또 고시나리지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끝? 1등 지붕에 올라가신 금감님과 그 은빈이 나린이 전부 다 지금 2등 2등 아하하 내가 2등 나린이 2등 하셨고 2등 하셨습니다 2등 맞죠? 네 2등 맞을거야 뭐야 어디있는거야 그쵸 제가 그랬죠 제가 올챙이 시작되는 어디있지 어 3달 외로 금감님이 지금 많이 못했어요 야 고시나리 응 시력이 많이 좋아졌어 좋아 머리가 좀 나님 이거 어디있는거에요? 아 금감님 못깨나요 이거 랜덤이에요 랜덤 어디서 나타날지 찾아야 되는거에요 아이고 어 지금 여기 초록색 초록색 보이죠 초록색 네 3등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아 금감님만 못먹었어 고인물인데 이런 고인물 금감님께서 고시나리를 먹었는데 이판이 마지막이니꺼? 라니님 이판이 마지막이니꺼? 3분 3분 4 라니님 이판이 마지막이에요? 어 잠깐만요 아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제 아이디를 추가하면 되는거죠? 네 이거하고 한판 더 하죠 뭐 라니님 근데 그거 괜찮겠어요? 왜요? 편집 괜찮겠어요? 편집이요? 솔직히 죽겠어요 솔직히 말하셔도 죽겠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맹시한게 있기 때문에 결혼할거에요 와 와 와 어어어어 질리움 오케 좋아요 좋아요 아 제가 왜 또 점프가 두번이 되는거야 점프 한번이면 되는데 아 젠장 이런 망했구먼 이런 망했구먼 이러면 안되는데 좋아요 아 그렇지 이런 이렇게 해서 점프 한번해주고 좋아 이제 올라가주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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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점프 이렇게 한 번 해주고 뭐야 못먹었나? 아니 이렇게 돼 아 라켓이 공해 그쵸 맞아요 저 그렇게 해서 컴퓨터 이겼어요 아니 나 왜 못먹는거야 저거 도저지는 건 됐다 내 꼴을 어떻게 넣어? 이제 이거 어떻게 열릴라님? 아 저기다 넣는거구나 아 뭐야 뭐야 아 저것도 빠지는거였어? 아 라니님 이제 여기서 파쿨을 해야돼요? 오 이겼다 나이스다 오케이 커밍 커밍 아 세판만 더 할게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외국분 들어오시면 거기서 세판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니님 편심은 괜찮겠습니까? 어차피 잠이 좀 이거 랜덤 이거도 운빨이다 운빨 게임이다 안녕하세요 코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하는 코스나리의 클림대입니다 유튜브 다 보실까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하이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바로 왔나보네요 어 이거는 운빨인데? 감사합니다 바로 앞인데? 난 여기 1등 와 몇번이야 나 18번인데? 어딨어 18번 어딨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와 완전 운빨 좋다 운 좋다 맞기네요 운빨이 이건 17이 여기있고 18이 그럼 여기있는거야? 어디있어 아뇨아뇨 진짜 다 랜덤으로 있어요 아 랜덤이에요? 아 젠장 못찾잖아 아무래도 18을 에이 18 아 진짜 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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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쉽다 와 늘있게 있었는데 하이 하이 나랜님 내일 좀비구하면 안될까요? 뭐라고요? 내일 좀비가 어때요? 안해도 되니까 생각은 해봐요 아 그래요 한번 생각해볼게요 로니 미트가 다시 업데이트 됐다고 하니까 게다가 저 내일 스킨 나오는 거 하나 살 거거든요 건우라고 멈췄는데요 저? 멈췄다고요? 아 이건 레이저 점프구나 버금거나 전 2판 하고 나갈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전 저는 라니님이랑 조금만 하고 점점 빨라지니까 이게 라니님 저 한번만 로블럭스 깠다가 다시 켜볼게요 알겠습니다 난 그 안대로 간다 친추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야 한게 또 있어요? 진짜 고인물은 이 상태에서 친추를 받을 수 있다 친추 받았어요 됐어요 야 역시 고인물 역시 고인물이야 역시 안방 문제였어요 친추 허락했습니다 자 보시는 동안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곧씨날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유튜브를 강조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이에요 얘 유업씨 에르스키 어? 자 유튜브를 강조하는 이유가 빨라지 alguna게 이거 빨라가지 빨라가지 위험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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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 우와 죽는 줄 알았네 에어판 연결하고 있는데? 은혜 택시 은혜 택시 I have your game three times Remain three times 오케이 알겠습니다 실패만 하고 그만할 거예요 이제부터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와 근데 멋있다 멋있다 잘자요 아니 이거 왜 그러냐 아 저는 어떡해 어떡해 아니님 제가 들어갑니다 지금 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놨지 하지만 죽지는 않았다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야 불이 엄청나는데 터지는 거 아니겠지 터지진 않고 침몰이 되었다고 한다 왜 라니님 죽었어요? 네 어 라니님 이제 팔렘이시네요 내가 전 위에서만 가는데 내가 전 위에서만 가는데 야 어렵다 이 이거는 어려워 해치키 어 라니님 라니님과 이렇게 원 이렇게 게임하라니 뭔가 처음인데? 아 네 두판 남았습니다 리메인 투 스티루에 투 타임스 아스다우스 관선? 배드랜턴? 아 배드랜턴이구나 이거 박스 아닌가 그냥? 나를 지켜봐 뭐야? 수정을 캐내세요 아 이거 포탄은 캐면 안되는구나 아 놀라야되요 포탄은 캐면 안돼요 라니님 이거 포탄을 누르면 방심하자마자 라니님 이거 포탄을 누르시면 안돼요 그러다가 관선 뺏겨요 네 맞아요 제가 1등하고 있어요 아 포탄 눌렀다 안돼 왜지? 왠지 모르게 포탄도 캐고 싶은데 라니님 한번만 포탄 해줘요 싫어요 안돼요 우와 눌릴뻔했다 이거 눌릴뻔했어 아까비 아까비 오케이 좋아요 아 나 포탄 눌렀잖아요 오 눌릴뻔했다 이거 아 이거 위험했어 이거 위험했어 음 아니 이거는 야 금강림 저랑 하나 차이로 1등을 하시다니 와 금강림 왜 이리 잘해 잘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라니님 라니님 파이널 라운드 라니님 다음 방송 때 또 놀러올게요 자주 놀러와요 재미있는 방이죠 아 이거는 재밌는 유튜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뒤로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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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야 에헤이 뒤로됐으면 나지 이런 잘하시는게 나았구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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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갔다는거구만 렐루야 이거 박수 넣었냐 아니 나 뭐하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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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라니님 저 다시 떨어졌어요 아 진짜요 저 아직 한 번도 안 떨어질 뻔해 오 떨어질 뻔했다 오케이 넵이 바뀌고 있어 으쌰 으쌰 이거는 어떻게 아 젠장 아 젠장 떨어졌다 치안이네 라니님 라니님 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저거 다 넣으면 죽는구나 우와 죽을뻔했다 으쌰 헛! 오! 좋아. 라디님 이걸 어떻게 가는 걸 저 한 번도 못봐봤어요. 나 4번이랑 왔다 갔다 했어. 이 정도만 충분해. 야 그래도 6번 왔다 가신 분 못 이기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쉽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편집 들어가야 돼요. 오늘도 시간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 방송이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왔는데 11시 반까지 여기 보시면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9시에서 11시까지에요. 주말에 제가 느긋하게 여러분과 방송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드릴 테니까 주말 많이 기다려주세요. 토요일날은 좀 안되겠지만 일요일날 할 수 있으니까 헬란님 지금 고반데 왜 고아고아 지금 오시는 거예요. 시금 문화하셨고요. 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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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류